유명 제빵기업이 납품한 빵에서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를 먹고 한 소비자가 배탈이 났지만 보상과정에서 고객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비사의 빵을 사서 먹다 깜짝 놀랬다는데요. 롤빵 속 하얀 크림 안에 곰팡이가 푸르스름하게 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어린 딸과 함께 5조각의 빵 중 이미 3조각을 먹은 상태였고 결국 A씨는 다음날 새벽부터 심하게 배탈이 나며 설사와 구토에 시달렸다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괜찮았지만 문제는 해당 제조사의 태도였습니다. 해당 빵은 맛있다고 소문난 치즈크림 롤케이크였고 유통기한은 A씨가 구매한 날인 27일까지였는데요. 이에 A씨가 편의점에 문제를 제기해 제조사인 B사로부터 보상방안을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업체는 치료비 실비보상과 자사 3만원 상품권 및 몇 가지 빵을 주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피해 정도에 비해 보상방안은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B사의 신뢰가 떨어져 더 이상 그 회사 제품을 먹고 싶지 않은데 빵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은 무의미하다고 본 건데요. 그러면서 최소한 10만원은 돼야 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B사 또한 내부 규정상 그렇게 큰 금액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빵의 곰팡이가 제조할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유통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기에 자사의 모든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A씨는 결국 보상은 필요 없고 이번 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고 업체 담당자는 네 그렇게 하시죠. 저희에게 10만원도 큰 돈이다 라고 맞섰는데요. A씨는 나를 돈 뜯어내려는 듯 취급해 매우 불쾌하다며 보상금은 필요 없으니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업체는 따끔하게 혼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B사는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불편을 겪게 죄송하다며 고객께서 기준 이상의 보상을 원하셔서 양해를 구했다. 앞으로 고객 응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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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